아 이번 주까지 과제해야 하는데 귀찮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아 오늘 기분 꿀꿀하네 때려치자 어떻게든 되겠지 인생은 무엇일까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호그와트 함께 입학하고 싶다 이렇게 짜놓으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재밌게 놉시다 그래서 말이지 언어도 왔구나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리스크가 있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분명 성공할 수 있어 안되면 되게 한다 산책할 때 강아지들이 비를 맞지 않게 목줄에 우산을 끼우면 어떨까 그래서 걔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지난주에 혼자 여행 다녀왔는데 어 진짜 진짜 어땠어 되게 좋았겠다 쟤는 뭔가 빈틈이 없어 맞아 먼저 말 걸기가 참 어려워 쟤는 머리는 좋은데 뭔가 특이 확실히 남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내가 너무 많이나 됐나? 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